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발! 가짜뉴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요 뉴스는 그간의 모든 뉴스들이 다 가짜였다고 증언하는 매우 중대한 뉴스원에서 왜 이런 기사를 써주셨는지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개무량할 뿐인데 박정현 기자가 고맙게도 이런 기사를 써줬어요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실장 두 분을 만난 건지 취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명 전 비서실장이랑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주명과 오성규 두 분은 사실은 경찰 조사를 빡세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 혐의가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4년간 성추행을 당하고 또 외부로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묵살했다라고 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혐의를 이주명과 오성규 두 비서실장한테 추궁하려면 경찰로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데도 이렇게 허위 진술합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거를 들이밀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은 제가 경찰,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처음에는 그냥 인정심문도 뭐하는 놈이냐 월급 얼마 받냐, 어디서 사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외곽부터 쭉 들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루 종일 뭐 조사받고 이제 약간 멘탈이 서서히 붕괴될 즈음에 탁 밀어요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이렇게 시켰어? 딱 들이밀어 그러면 응? 하고 좀 번쩍 뛰는 순간이 보통 이제 수사 막바지에 오는데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주명, 오성규 두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 외에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 이거 방에서 보자 라고 초대한 거 외에는 유일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주장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경찰 조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문건을 제출했어요 마찬가지로 오성규 전 비서실장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똑같이 진서를 했습니다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화면 이거 김재림 변호사가 들고 펄럭거린 거 이거 외에는 nothing 없었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고소인 측이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고소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쌍방이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고 받은 건 쌍방한테만 뜨잖아요 근데 기왕에 지금 박원순 시장 핸드폰도 오픈이 됐잖아요 자 박원순 시장 핸드폰 오픈 됐는데 지금 안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지웠다 하면 고소인이 핸드폰을 경찰 조사해서 증건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핸드폰 깠는데 안 나왔어 혹시 지웠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고소인 핸드폰에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고소인 핸드폰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대 뭐 한동훈이랑 통화했나? 왜 제출 안 해? 한동훈도 비번 안 까고 이건 또 조중독에서 쓸지 모르겠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비번 오픈 안 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면 핸드폰을 증거문 까면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어디 따로 포렌식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 그렇죠 본인이 선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고소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자기 걸 내면 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것만 까진 상태에서도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니까 요거밖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반년 가까이를 농락당한 거 아니냐 요런 생각마저 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따끔하게 한 말씀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한결같이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피해 호소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단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과 다름없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단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하다 그리고 국임당 쪽에서 이걸 선거운동의 호재로 이수정 등을 앞장세워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은 보도하지 않겠죠 서울 뉴스원에서 이례적으로 보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보도로 보이는데요 총리실이 유튜버들에게 직접 보도 자료를 보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총리실에도 출입을 했었거든요 총리실이 전 대한민국 모든 정책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생각보다 총리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진무형 총리 체제 하에서 더구나 총리실의 보도 자료를 출입기자 말고 일반한테 까잖아요 그러면 기자실을 해체하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총리실은 아무래도 기득권 미디어 들러붙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인지 몰라도 그냥 단순히 뉴미디어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작지만 큰 변화를 요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출범한 방송국도 철퇴를 내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소망망이 처벌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매체에 힘을 키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이를테면 총리가 무슨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천율이 MBC가 제일 높았어 근데 MBC 중계차가 설치가 좀 늦어서 늦게 왔어 그러면 2시부터 이를테면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러면 MBC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잠시 좀 다른 언론사한테 죄송하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MBC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뉴미디어가 더 많이 보고 더 영향력이 있으면 공중파도 개무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발 뉴스가 지난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때 KBS, MBC, SBS가 취재단이 80명, 70명 이렇게 왔어요 저희 그냥 총 4명 갔거든요 근데 저희 고발 뉴스를 통해서 하노이 뉴스를 본 분들이 공중파 다 합친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달라졌다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실의 요 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총리실에다가 신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만 언론개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써 광고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옵티머스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옵티머스 의혹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대표실 부실장이신데 요분이 고생 많이 한 양반인데 2일날이죠 2일날 조사받다가 저녁 이제 먹으러 가거든요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다음날 법원 인근에서 법원 뒤쪽에 조금만 언덕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쪽에서 사망하신 것 같은데요 요게 복합기 임차료 총 76만원 지원받았다는 의견 요게 sbs가 특정을 한 보도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거고 임차료가 이제 뭐 실수로 제대로 정보 변경이 안 돼서 납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거는 그 실수였다 라고 마지막까지 부실장 임호씨가 진술했어요 2개월부터 5월까지 2,3,4,5 4개월 동안 76만원이면 십 몇만원이야 그거를 중차대한 선거 기간 동안에 한 달에 십만원 좀 넘는 이 복사기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상 실수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sbs에서 대대적으로 단독이라고 하고 보도를 한 거야 자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한번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결국은 sbs가 집핀 의혹에 이런 다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은 언론 내용 종합을 하면요 검찰이 이낙연 대표 선거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인지를 의심을 했다라고 그래요 76만원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빈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요거만 수사하면 너무나 작잖아 안 그래도 자기네 표창장 같은 것만 수사한다고 안 그래도 찍혔는데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별건 수사를 계속 벌린 거지 아니면은 2014년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 당비 대납을 했다 권리당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혐의로 1년 넘게 이 양반이 형을 살았었어요 이경호 부실장 이분이 근데 당시 당비 대납이 이낙연 후보가 지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별건으로 압박을 하다가 이미 그것 때문에 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인데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자극을 해서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SBS 의혹이 있으면 보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런 큰 기준으로 보도할 만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76만원 복합기 대납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으면서 박덕흠 관련된 그런 의혹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SBS가 바로 그런 선택적인 편집 때문에 저희가 언론의 권능을 어떤 식으로든 이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때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군요 사실 SBS가 눈두렁 시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언론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더 지켜보고 지금 함부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옮기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산삼 여러분들 웃기는 뉴스도 실패했고 대신 저희가 산삼 한 뿌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진 99 저희 고발 뉴스를 통해서 광고주가 되어 주신 분인데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면역력 요즘에 제일 건강에 중요한 화두인데요 면역력 강화의 비책을 찾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싸서 아마도 재벌들만 주로 먹겠죠 원래 부담없는 가격이 여러분들도 드실 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7년근 야생 산양산삼을 한 뿌리씩 해서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건조 추출해서 일회용 위생병에 담아 품격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한 박스 30병 30병인데요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에 해당합니다 귀한 분께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선물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요 산삼진 99 건강을 약속합니다 이 산삼은 모든 건강식품의 제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산삼진 99는요 농약 비료 한 톨 없이 해발 600m 이상 야생에서 자란 산양산삼 추출원액 99%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님이 유튜브 검찰 알바 2에서 아주 극찬을 하셨던 제품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봤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손발이 찬 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독 좀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음주를 좀 자주 한다라는 분들 면역력이 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연산삼하고 산양산삼의 차이는요 자연산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그 배변활동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 키우는 거 그리고 산양산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는 겁니다 누가 뿌렸냐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라는 과정은 똑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도 당연히 비슷할 거고요 산삼이 비싼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치아지 이 자연산산 같은 경우 동물이 어디에 똥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마니가 좀 수고롭게 찾아 헤매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네요 아 심마니 비용이네요 네 드시는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잔 드신 후에 5분 정도 지나서 산산진 99를 천천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산산진 99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할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40% 할인해서 3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 고발뉴스 특별 할인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1을 하셨는데 왜 고발뉴스에만 하냐고 다른 진보 민주 진영에도 광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알았다 1 플러스 1 다 해줄게 해서 지금 36만원에 1 플러스 1이니까 한 박스에 18만원이 되는 거예요 한 병에 6천원 그럼요 서른 벽이니까 한 병에 6천원 커피 한 잔 값으로 7년근 산산 거의 한 뿌리가 되는 건데요 한 뿌리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혹은 1688-3323 1688-332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삼진 99 사장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춥다 따숩기 입고 다녀라 주말인데 좀 쉬어가면서 일해라 오발리스 하이딩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슈퍼챗까지 쏘시고 이거 자꾸 이러면 다른 사장님들이 좀 다 불편하게 따라해야 되는데 베지워트 사장님도 베지워트 사장님도 하시고 여하튼 자꾸 이러시면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40% 절반 할인이잖아요 1 플러스 1인 거잖아요 산삼을 어디서 1 플러스 1 하는 제품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산삼 산양산삼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관리와 재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삼진 99 뭐 인상 같은 거 선물 많이 하잖아요 연말 연시에 근데 인상은 좀 너무나 야 얘는 고민 안 했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냥 뭐 상품권 받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특별한 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8만 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정말 소중한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산삼진 99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짜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뉴스인데요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과 방상훈의 비밀해동을 증개사유에 추가해야 된다 요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1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당사자인 현재 지금 감찰 내용 6개 중에 일본으로 올라가 있는 홍석현과의 만남 요 자체도 무적 무척 문제인데 당장 중앙일보 JTBC가 더 길길이 날뛰고 있죠 진해가 반성을 해야 될 단체가 오히려 더 윤석열의 힘을 노골적으로 실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최선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좀 있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더 시끄럽게 굴어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윤방상훈 비밀해동 요게 빠져 있잖아요 감찰내용이 그러니까 더 혹시라도 요거 가세할까봐 더욱 공격적으로 윤석열을 좀 지지하고 추미애 장관 흔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도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케이스에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윤자장한테 진술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윤자장이 감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넣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근데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필권 기자라고 있어요 탐사 기자인데 이분이 이제 페북에 올린 걸 제가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 홍석현도 문제지만 방사원 같은 경우는 더 사건이 많았거든요 조선일보 관련해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8번인가에 걸쳐가지고 계속 고소를 추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많은 사건이 들어가고 있을 때야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 쓰고 있다 이거지 조선일보 방시일가가 수사가 한창인 때 윤석열이 방사원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방시 관련 수사는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야 수사를 안 한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가 한창이었다가 아니라 고소가 한창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방시일가 횡령 배임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잔여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고발 이후 2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런가 하면 8건인가요 고소 들어간 것 중에서 저희 고발 뉴스가 조선일보 그린벨트 불법 훼손 황제 이른바 분묘 조성 관련해서 고발을 하고 이것도 추가로 고발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혀 지금 조사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고발을 했던 내용인데요 3000평 가까이를 무단 해송하고 여기다가 왕릉 같죠? 이렇게 조성을 한 거야 방시일가의 묘입니다 그런데 전혀 조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 저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희를 근데 아직 안 불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이광재 씨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추운 갈등으로 국민이 힘들어한다 경제 계절로 넘어가야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런 일을 언론에서 미친 듯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진짜 그냥 뭐 너무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뉴스 좀 그만 보고 싶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인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에게 모두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광재 의원의 이런 인식이 제일 나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생각해라 동반 퇴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되게 힘 빠지는 뒤에서 돌던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 계절로 넘어가자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생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광재 씨는 참여정부에서 삼성이 이른바 권력 권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에서 빗장을 열어준 사람으로 꼽히는 삼성맨이잖아요 이광재 씨 이 경제 계절이라는 건 삼성의 주도하는 경제 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광재 씨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노무현이 옳았다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출판기념회 하고 이른바 이렇게 출판기념회 했잖아 통합의 정치에 기여하겠다 도구로 쓰이고 싶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선포를 하는 날이에요 12월 2일 책을 냈어요 노무현이 옳았다 계속 노무현 참모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도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서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근데 저는 참 멘트가 거시기 한 게 자기는 경남도 김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밀려고 했다 근데 지금 뭐 선거 선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자기가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책을 저희가 본 거예요 책을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책을 쭉 제가 돈이 없어서 사실 사보진 못하고 딱 챕터만 우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책을 7권 출간했거든요 목차만 딱 보면 목차 딱 보면 뭔 말 하는지 다 압니다 쭉쭉쭉쭉 봤는데 이걸 건졌어요 거기서 자 어떻게 부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라는 문장과 관련해서 테마 관련해서 부의 재분배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재분배가 아니라 파일을 키워서 낙수효과를 통해서 아래 있는 싼 거지들은 그냥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른바 삼성경제론입니다 재벌 중심의 삼성경제론인데 이런 거를 경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바로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이광재 의원이 더 이상 이런 개혁 같은 거 하지 말고 검찰개혁 같은 거 하지 말고 경제계절 파이 키워가지고 빨리 우리 재벌들이 도시가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 이번이 기본적으로 여시제라고 하는 외곽조직의 위원장을 하셨어요 원장을 그리고 여시제는 겉으로는 무슨 한샘 창업주가 자기 목돈으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여시제라고 하는 조직의 이사가 이헌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고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삼성언론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언론 쪽에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계속 삼성언론장학생을 뽑아서 외국 보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기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제일 오랫동안 저랑 교류한 MBC 동기를 스카웃해서 삼성경제연구소로 땡겼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 관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공화국의 일꾼들이 쭉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석현이 이사로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여시제라고 하는 조직은 범삼성과 특히 홍석현이 중심이 된 범삼성과의 싱크탱크다 여기에 이광재가 원장인가를 맡았어요 오랫동안 부원장 거쳐서 원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가 노무현이 옳았다는 책을 출판 기념하면서 대권을 도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시제와 함께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뒤에 홍석현이 있다 홍석현의 이른바 킹메이킹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다른 한쪽으로는 홍석현은 저희 고발뉴스 고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윤석열이랑 만나서 띵가띵가 하고 윤석열이 돼도 좋고 이광재가 돼도 좋고 되는 놈 우리 편 이런 구도인 것이죠 여시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시제 원장 출신이잖아요 이광재가 근데 여시제 보면 이헌재 홍석현 안대희가 있어요 안대희 안대희가 요즘에 윤석열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생각 안 나시죠? 네 과거에 대검찰청 중수 3과장인가 했어요 안대희가 그때 엄청 수사를 하고 노무현 정부 초반에 DJ때는 중수 3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는 중수 부장을 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죠 안대희 대권주자로 차출되고 거론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지읒됐지 안됩니다 국무총리까지 발탁이 됐었는데 왜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하루에 천만 원씩 받고 이렇게 법률 상담하고 고문한 게 드러나 가지고 놀러 앉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안대희 안대희 이항반이 이른바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이거든 그래서 윤석열이랑 관계성을 상당히 크게 부각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어요 안대희가 윤석열의 이를테면 선대본부장격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홍석현 안대희가 쫙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른바 반문에 친문이라고 하는 이광제로부터 반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다 걸쳐놓은 거야 지금 여시제는 지켜봐야 된다 그쵸 사실 이런 분들이 큰 권력을 잡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국민들이 선택할 복신대 요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광재 여시제 부원장 시절에 이광재 의원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심도 있는 인터뷰에요 어디랑 했겠어요 당연히 중앙일보랑 했죠 월간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경제는 재벌 위주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 정치는 협치야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너가 생각하는 대연정 뭐냐 그랬더니 연정의 대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뒤로하고 연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오랜 지론이다 연정이 바로 정치의 존재의 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가 삼성X파일 보도했을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 직후에 삼성 수사라고 제가 까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대연정을 한나라당이랑 제안했어요 그게 바로 이광재 씨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연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오랜 지론이다 연정이 정치의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그리고 검찰개혁 따위는 국민이 필요하니까 안중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저들 국민의 국임당과도 연정해서 뭔가 정권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광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연정이 자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홍석현 씨도 안대희 씨도 다 있는 거야 이현재도 있고 이런 틀 속에서 보시면 되겠다 대개 이광재 씨가 움직이는 거를 주시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보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광재를 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용진에 이어서 윤석열이랑 이광재랑 쌍크리로 띄울 거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나름대로 분석이 미진할 거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삼성의 이익과 기득권 정치 세력들 여야를 뛰어넘어서 연정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박용진 씨는 아마도 계속 대연정 비슷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짜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 외에 나머지가 가짜 뉴스입니다 박주민 사참 박주민 의원이 6년 만에 노숙을 시작했어요 왜 노숙하는지 보도가 안 나오니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박주민 의원이 집이 싫어져서 이 엄동설 안에 국회 담벼락 안에서 자고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월호 유아족들이 누워 계신데 이 사참위법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지금 12월 10일 날 이게 임기가 끝나요 밝힌 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렵사리 조사해서 검찰에 퉁하면 검찰에서 이 새끼들이 그냥 제대로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특별법에 따라서 대통령 직수기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개혁된 검찰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12월 10일이면 끝나니까 당장 사참위 2년 더 늘려달라 그리고 2년 지나면 공소시효 지나는 혐의들이 많아요 공소시효를 중단시켜달라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참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명 정도밖에 서명을 안 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민주당 180석 만들어지면 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분의 1 60명 638 3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이 모르긴 몰라요 박주민 의원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는데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대 결국 세월호 가족분들이 농성하는 상황이 돼서 차마 죄스러움에 우리 지금 바쁜 박주민 의원이 노숙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분들은 그날 이후로 계속 정말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걸 텐데 또 이 이슈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 지겹다 그냥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뭔가 본인의 일이라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해주겠거니 뭐 되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이 여기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의 이름이라도 좀 밝혀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연대하면서 최소한의 사참위 너무나 최소한의 조직입니다 최소한의 진실 추구를 위한 버팀목 인데요 사참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참위를 이거 뭐 좀 어렵다 사참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발의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사참위법 개정안 서명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참위법 개정안 서명하라 해시태그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좀 남았는데요 오늘 이 정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 탄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과 외압의 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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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